3, 4번 매트에 남성구 농인 블루 마이너스 77, 93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구 하이클픽이나 마이너스 70kg의 김채현 선수, 백영준 선수, 박영준 선수, 박영준 선수, 박영준 선수. 남성구 농인 프로 앱솔 선수들은 매트 7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구 하이클픽이나 마이너스 94kg 체급 시상하겠습니다. 1위 우형균님, 2위 조재민님, 3위 신성일님, 류성수님 시상대로 오세요. 남성구 농인 프로 앱솔 경기는 우본티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본티까지 선수들은 매트 7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집 김성직 선수, 김성직 선수 매트 4번으로 와주세요. 센트럴집 김성직 선수 매트 4번으로 와주세요. 남성구 하이클 고등부 마이너스 69kg 시상하겠습니다. 홍석주 선수 김원구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 남성구 하이클픽이나 마이너스 82.3kg 시상하겠습니다. 1위 문재정 선수, 2위 문정재 선수, 3위 박기호 선수, 3위 백창길 선수, 지금 즉시 시상대로 와주세요. 남성구 하이클픽이나 플러스 94kg의 조재민 선수 시상대로 오세요. 조재민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 113번, 79.3번, 99.3번 ia요! 27번이 어려운데, 치히 reminder. 아파트 이동kar, 아파트 이동자 해서 재능이 되어 bit. 진정하게 acceso 지 THERE tre가 besch Rockefeller 선수 이런 원인 πα이너스 3위 참가 sevente交際 부분은 연구Net을 찍히려고 하네요. 남성호 화이트 빅이라 마이너스 82.3kg에 백창길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 남성호 화이트 빅이라 마이너스 70, 킹덤 만촌의 김재현 선수 시상하러 오세요. 킹덤 만촌 김재현 선수 시상하러 오세요. 킹덤 만촌 김재현 선수 시상하러 오세요. 킹덤 만촌 김재대현 선수 시상하러 오세요. 와닢아 까지까지는 회복을 받은 도움이할때는 은현대 현실입니다. 그땐 마이너스 80, 킹덤 만촌 김재현 선수증은 7,000위대 현실입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될 수가 없어요.